이곳은 시험의 전당. 나는 이곳을 지키는 광물이다. 과구가 되었다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노라. 쉬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모두에게 이틀 줄은 여신님들, 선생님들 모두 이 과정을 겪으신 건가요? 모두 이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 지금의 신이 될 것이다. 그 정도의 각구도 없이 신이 되겠다는 것이냐. 하지만 내가 포기하면. 선생의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이 없어. 선생이어도 여신이어도 우리가 친구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. 고마워요. 손하고.